지난 20년간 서울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7조 원 넘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버스회사가 서울시 대신 받은 은행 대출금과 이자도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지하철처럼 버스도 완전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준공영제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약 6조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적자가 나도 모두 메꿔주다 보니 사모펀드 등 사주는 배당을 많이 챙겼고 서울시 부담만 늘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서울시 부담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부터 승객이 크게 줄면서 버스회사 적자도 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가 지원금을 다 못 주자 버스회사 모임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은행신용대출을 받아 이 적자를 메웠습니다. 버스조합이 받은 대출금은 올해 말이 되면 7,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달 나가는 수십억 원의 이자까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모두 다 갚아줘야 합니다. 10년 전 감사원이 서울시에게 은행대출은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서울시 출영으로 지원하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버스도 서울 지하철처럼 애초에 완전 공용제로 시작했다면 비용이 더 적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버스에서 사주들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버스회사 인수가 부담이 된다면 일부 회사만 인수해 완전 공용제의 효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동안 수조원이 투입된 버스 중공용제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연구선 Lena Lena Lehmade